토목 기사를 공부하여 배우락을 통해서 공부하여 1회차만 합격하게 되어 배우락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필기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꽤나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필기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가르쳐주는 꼭 외우라는 부분들을 다 외웠던 것이 합격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합격률에서도 보시다시피 꽤나 난이도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한 게 합격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필기는 두 달 실기는 한 달 정도로 공부하였는데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필요한 과목들은 나중에 인강을 듣고 먼저 암기가 필요한 과목들은 먼저 인강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빠르게 인강을 습득한 후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과정도를 돌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복 교수님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외우기 힘든 부분들을 파리 육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강 들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가르쳐주셨는데 그런 것이 아주 이해가 쉽게 되었고 뭐 그런 것 덕분에 맞춤 문제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성국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초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박용복 교수님은 이제 저희가 인터넷 사상의 제자가 아닌 실제 제자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경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단 이론을 빨리빨리 푼 후 그다음에 문제풀이로서 복습을 해주는 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 기사라는 게 정말 합격하기 힘든 기사입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간은 촉박한데 공부할 양은 너무 많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이거를 합격하면 제 인생이 바뀐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기사 자격증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악물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너무 빠듯한 시간을 갖지 않고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면서 쉬면서 공부하면은 꼭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